아 아 역시 실러를 실러를 물면 안되겠어 역을 당해 딜러를 물어 딜러를 물어야겠어 진짜 자기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이거 완전 공익방금금 아닌가요 아 이거 한발 더 물려야 되네 샷건도 저장이야 아 진짜 나 이기고 싶다 나 지금 나 지금 이거 골라왔어 이기려고 저쪽도 있는데 아 뭐야 근데 나 이거 한번밖에 안한거가지고 없애버려 없애버려 본격 킬링방송 없애버려 이기재 진짜 자기가 빠져버려 망했는데? 따아악 이럴수가 망했는데? 야 우리 발렸어 아 뭐야 이거 어떻게 된거야 이거 발렸잖아 이게 힐러엑스젠가 이것이? 따아악 아이 망했네 실로엑스젠가? 강력한 실로 앞에서 누가 안되는데 어 물고기 이쁘다 힐 MVP 힘내열 힘이 안나는데 아 이거 뭐 이겨봐야지 힘이 나지 이기질 못하네 어쩌다 이렇게 된것이 좀 버텨 아 아 카운트 아 또 잘못 졌다 아 아 힐 힐 때문에 딱히 저게 없어 별로 메리트가 없어 지금 끝 때려도 거의 다 왔다 잡았다 일로 끝 끝 근데 피가 없어 고망가 고망가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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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남았어 이기자구 궁 썼다 아 나도 나도 동시에 터졌어? 아 스페이스바 쓰지 말걸 좁아지면 유리에 좁아지면 유리 힐 스페이스바 쓰지 말자 스페이스바 쓰지 말자 스페이스바 쓰지 말자 스페이스바 쓰지 말자 OK 후 후 역시 막태님이야 우리를 이끌 수 있는 자 막태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 이킬 수 있는 자 막태님밖에 없어 뭐가 필요 모르겠는데 후후 아 몰라 아무거나 찍어 막태님 고정 화이팅? 계속 돌릴거야 그래도 마구자님이 고정될수도 있어 이러다가 말 잘못하지마 조심해 영월이 패배했는 패바뜩이 할수도 있어 우리 무서운 사람들이야 이거 불었다 도왔어 좋아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끝 여러분,적으로 놀이도 될지 모르겠어요. 이기나? 이기나? 어이크 이렇게 오오오오오오 어이구 이렇게 오오오오 오이구 이렇게 오마이구 오오오오오오. 왠지로 딜을 넣었어. 아후 국을 한번 보는게 이기나. 아힜 힘들다. 아 이 샷건 재밌는데 근데 이제 할 수 있나요? 이제 가능한거야? 진짜 방어같은거 닫고 이제 딜이다 진짜 진짜 온리 딜만 다 찍었다 진짜 무조건 죽여야 된다니까 온리 진짜 딜만 찍었다 딜만 내가 야 딜러는 방어물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진짜 딜러는 죽여야 돼 소폼 이런거 없어 오 개좋아 끝 끝 폭풍 오 타이밍 굿 매너는 무슨 매너 같은거 없어 iot 동룡이 하시니까 이겼네 마태님 고정 화이팅 고정할까? 고정할까? 승리의 꿀맛은 역시 달콤한데 맛있어 맛있어 미안해 내가 못했네